Q. 오토바이가 달리고 있는데요. 트럭이 깜빡이 없이 좌회전 차로 들어가려다가 오토바이... 오토바이 좀 빠르게 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 좌회전 차로로 들어가려고 깜빡이 없이 들어왔습니다. 오토바이가 속도가 빨랐어요. 여기는 시속 70 도로인데요. 아, 80 도로. 제한속도 80 도로인데 경찰에 출산할 때는 오토바이 속도가 한 110 정도 된답니다. 카고트럭이 깜빡이 안 켜고 쑥 들어왔어요, 가까운 데서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오토바이가 과속을 했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가해 차량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가 80 도로에서 110. 빨리 달렸죠? 네, 빨리 달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들어옵니다, 여기서. 깜빡이 없이. 여러분은 누가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트럭이 더 잘못이다, 1번. 과속과는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다, 2번. 투표! 시작! 여러분의 86%는 트럭이 더 잘못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과속과는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은 14%입니다. 과속과는 오토바이도 잘못했죠. 하지만 트럭이 깜빡이 켜야죠. 그리고 뒤를 봐야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지금 이 차는 어차피 좌회전차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속도가 떨어져 있죠. 80도로에서 80보다 떨어져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트럭에 영상은 없답니다. 그러나 바로 뒤에 오토바이가 오고 있는데 거기서 꺾어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항상 왼쪽 깜빡이 먼저 켜고 그리고 뒤를 최소한 2번 봐야죠. 꺾기 전에. 꺾기 전에. 깜빡이도 안 켜고 꺾기 전에 전화냈어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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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기 전에... 꺾기 전에를 했어야 되는데. 저 트럭이 아까 보니까 오토바이가 저 뒤에 있었다. 멀다, 내가 먼저 가면 되겠지. 이렇게 착각하게 한 거. 그 점에 대해서 오토바이 과속이 일부 잡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트럭의 잘못, 한 80? 오토바이 20. 또는 트럭 70, 오토바이 30 정도로 보이는데 경찰은 왜 오토바이를 가해 차량이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오토바이는 과속이다, 20km 초과했다. 그러면 12대 중과실 아니냐. 중과실이 아니에요. 12대 예외 사유죠. 그래서 한쪽은 너는 중과실이고 트럭은 깜빡이 안 켜고 걷기 전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과실이다. 일반 과실보다 중과실이 높다. 그러니까 네가 가해 차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판단이죠. 저와 여러분의 다수의견은 트럭이 더 잘못입니다. 깜빡이 안 켜고 걷기 전에 안 했기 때문에요.